딥브라운 레퍼런스 이제 서로를 마주하고 이를 갈고 칼을 갈아서 배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입니다 먼저 모실 분 딥브라운 레퍼런스의 퍼니! 퍼니는 이쪽으로 의상도 그리고 춤도 여러가지 변화를 시도한 것 같은 퍼니 자, 잠시 뒤에 또 같이 무대에서 열을 그분이 상대방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오늘의 배틀 게스트고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REPRESENTING POMA ZEN 제미! 두번째 메틀 가도 되겠습니까? 두번째 메틀 가도 되겠습니까? 여러분 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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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고고라! 컴온! 호호호호호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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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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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루가 물엣이 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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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내일 꼭 놓치지 말길 바라면서!